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진단평가 이후 등록을 위해 수강료 결제와 교재 구매가 필요합니다. 결제는 노이즈 홈페이지와 크레버스 올림앱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부터 알아볼까요? 학부모 아이디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수강료 납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노이즈 항목에 결제하기 클릭 후 결제 항목과 주소를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지 수정이 필요하면 배송 정보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올림앱에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올림앱은 결제 뿐만 아니라 출석, 학원 소식 등 자녀의 학습 관리와 1대1 문이 모두 가능한 학부모 필수 앱입니다. 그럼 올림앱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올림앱을 실행 후 학부모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세요. 하단 탭의 납입 안내를 터치 후 노이즈에 해당하는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수강료와 교재비, 최종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무통장 입금을 희망하실 경우 센터로 연락 주세요. 해외에서 수강한다면 교재는 직접 배송 또는 국내 주소로 발송하고 있어요. 해외 직접 배송은 노이즈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EMS 배송을 합니다. 노이즈센터 주소로 배송지를 입력해 주세요. 해외 주소는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교재 수령 후 EMS 비용을 노이즈센터에 송금해 주세요. 국내 배송 대행지 주소의 경우 원하는 주소를 배송 정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상캐스터